대학생 여러분, 지난주에 있었던 기말고사 잘 보셨나요? 시험으로 정신없던 캠퍼스를 저희 블로터가 방문해 보았습니다. 어, 그냥 본 것 같아요. 아니요, 못 봤어요. 아니요. 잘 보고 있습니다. 기말고사 보시느라 고생한 여러분을 위해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. 퀴즈를 맞추시면 작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. 이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. 이것은 팀팩크입니다. 맞췄어요. 헬리캠이 거기에 달리는 거 아니에요? 무인, 주종, 영어로. 로맨? 몰라요. 드론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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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췄어요. 축하드려요. 힌트 없어요, 힌트? 세 글자예요. 거기 답이 다 나와있어요. 핀테크? 맞아요. 퀴즈는 센스지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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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? 다음 학기 때 공부할 때 퀴즈는 센스지.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, 귀여워요. 이거 뭐예요? 저희 회사. 자세히. 감사합니다. 술 마시고 싶어요. 술 먹는 거죠, 뭐. 잠 좀 자고 싶어요. 잠 좀 자고 놀러 가야죠, 이제. 저는 집 내려가는 게 가장 하고 싶어요. 대학생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 자세히.